뭐야 오 멋있다 오 멋있다 오 멋있다 어머 어머 대박이다 우와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다 오 멋있다 오 멋있다 우와 멋있다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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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멋있다 어머 야 세상에 이런게 있네 오 멋있다 와우 어머 어머 우와 우와 멋있다 엄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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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안리에 사람을 살고 있어 하는건 참 못해 오 멋있다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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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야 멋있다 오우 이런걸 하고 있었네 너무 멋있다 오우 오우 드론초 정말 멋있네요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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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철은 플랭이네 어머어머어머 정말 신기하다 대단하다 드론이 지금 춤을 추고 있네요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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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있다 오우 멋있다 나무하리네 오우 아름다 어머나 대단하다 야 뭐야 어머머머머 오우 오우 우리 이래 이제 보면 너무 멋있겠다 네 오우 다음 방학 때 오면 보자 오우 오우 멋있다 오우 대단하네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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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핫하핫하 뭐회원 와우 대단하다 아 아 이렇게 드론이라는 게 미래시 같네 하늘에서 불꽃이 오보다 훨씬 멋있네 어머나 아름답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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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